동물의 왕국 오늘은 동물의 왕국 벌써부터 동물들이 보이네 요거 재미 느끼시고 가면 좋겠다 그치? 우리는 저번에 한번 바빴는데 이분들도 어? 내려가서 풀 뜯어 먹으면 안 돼? 어 고마워 비켜줘서 너 갤러리야? 언니 잘 치나 안 치나 볼라고? 잘 봐 언니가 멋있는 거 보여줄게 안녕 너희들 보러 여기 다시 온 거야 안녕 아 잘 나타나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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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저기 잘린대 보이죠 그 옆에 있어요 여기는 골프장인가 동물의 왕국인가 이 동물들이 다 사설로 돈 주고서는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재미를 위해서 지난번엔 많았는데 이번에도 많을 거 했는데 아니라 달라 오늘도 많아 여기 만났나? 저쪽에도 많지 아주 사방팔방으로 다 있습니다 오늘 못 본 거는 원숭이 들어올 때만 봤어 나 치는 건 봤어? 저 사람들도 눈물의 왕국 완전 눈물의 왕국이야 아프리카 다 와요 아프리카 다 와요 아프리카 다 와요 오우 회전문에 우리 지나갈 거야 가지마 와 나이스 샷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왜? 찾아보면 어쩔건데 칼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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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